이번엔 소개해 드릴 기타는 팬더, 아일크래프턴, 시그네틱 모델입니다. 이 친구가 2002년식 월드컵 산인데, 보관 상태가 아주 unbelievable 컨디션 그대로네요. 또 메이플렉, 22 플래시 데크, 노이즈리스 픽업 3방에, 5S 위치에, 온 볼룸토톤, TVX 부스터 컨트롤까지 달려있는 기타가 되겠습니다. 이게 첫 보시면 아시겠지만, 잡음도 없고, 노이즈리스가 클린도 굉장히 선명한데, 이 부스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싱글 톤에서 아주 묵직한 헌복구 톤까지 될 수 있는, 아주 구로운 기타로 사용됩니다. 헤드에 보시면 에릭캡톤 싸인이 이렇게 되어있고요. 바디 피니쉬 자체도 올림픽 화이트 칼라가 아주 굉장히 깔끔한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버터선 메일플레이 되어있고요. SZ 시그네틱 ZE, 2002년 월드컵 산 모델이었습니다. 에릭캡톤,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팬더, 에릭캡톤, 시그네틱 올림픽 화이트 모델이었습니다.